굽네소마딱이 맛있는 이유 스틱으로 촉촉하게 쪄낸 닭가슴살에 부드럽고 크리미한 소스가 전부 들어있는데 이 소스가 굽네 레시피로 만든 소스라는 거 심지어 4가지 맛으로 빼게 먹어도 안 질이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다 먹어도 150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이지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랴 일식 백전만 심만 백만 천만 팩 돌파 맛있는 이유가 너무 많다 굽네소마딱